뉴스토픽 살펴보겠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이름 또 뉴스에 등장을 했는데 옥증 블로그 운영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미성년자 성착침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확정받은 조주빈이 수감 중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소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10월에 대법원에서 42년 확정돼서 복역 중이거든요. 지난달 7일에도 게시물을 올려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고 자신이 여름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 선고받았다. 42년 이게 말이나 되느냐. 자신에 대한 선고가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면서 사법을 비난했거든요. 어쨌든 법무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서 경의 파악에 나섰는데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것이다 등등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주빈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가 운영되는 건 사실인데 이걸 직접 지금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일단 글이 7개 올라왔고 내용들 보면 본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들도 있어서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군요.